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이 암매장됐다는 의혹이 42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로 드러났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성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현재까지 상황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광주문흥동 옛 광주교도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이 무더기로 나왔던 게 2019년 12월입니다. 분류 작업을 거쳐 260기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실효 채취가 가능한 160기를 5.18 조사위원회가 넘겨받았습니다. 조사위가 유골과 5.18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DNA를 대조해 현재까지 행불자 한 명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은 겁니다. 42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암매장의 진실, 그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유골과 행방불명자 DNA를 대조하는 작업이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0기 가운데 60기 정도에 대해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신원이 확인된 한 기 외에도 60기 가운데 두 기에서도 5.18 행방불명자일 감생이 큰 것으로 검사 기관에서 5.18 조사위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행불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신원도 특정돼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은 100기 정도의 유골에 대해서도 아직 분석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5.18 행불자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DNA가 일치하는 행방불명자의 신원과 또 행방, 또 가족들의 반응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조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일단 확인된 행불자가 화순에 거주하던 5.18 당시 23살 청년이라는 정도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실종 신고할 때, 행방불명 신고했을 때 신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조사위는 신고 당시 증언자들, 그리고 가족들과 최근에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앞서서 5.18 안매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사실 5.18 직후부터 있었던 안매장 의혹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5.18 발포 명령과 함께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였는데요. 2000년대 초반 광주시 주도의 발굴, 또 2017년 5.18 기념재단의 발굴 조사가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2년 만에 옛 교도소에서 행불자의 유골이 확인된 만큼 안매장 의혹이 처음으로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무엇보다 안매장의 실체가 확인됐다는 것은 신군부가 주장해온 자위권, 즉 군인들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는 논리도 완전히 깰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당한 방어였다면 민간인 희생자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몰래 매장하고 여태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매장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5.18 직후부터 신군부가 주장해온 것들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그리고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서 이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5.18 직후에 안매장 시신들을 몰래 수습하려고 했고, 또 이후에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신군부가 여러 활동을 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매장이 갖는 의미와 사안의 심각성, 그리고 휘발성을 신군부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매장에 대한 사후 처리에 대해 집요할 정도였는데요. 일단 5.18 직후에 원대 복귀한 공수부대원 일부가 일반 보병 복장을 하고 광주에 다시 내려왔다는 공수부대 증언이 있고요. 군 기록에서도 감회장 시신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명령, 그리고 일부 부대에서 부패가 너무 심해서 그대로 묻었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도 저희 취재팀이 4년 전에 보도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1985년까지 출동한 부대원들에게 안매장 위치를 파악하려는 조사가 이어졌던 걸로 5.18 조사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신군부에서도 5.18 관련 감회장 또는 안매장 시신 처리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거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집요하게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골과 행방불명자 DNA를 대조하는 작업은 계속될 거고, 혹시 안매장 관련해서 남은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옛 교도소에 발견된 160기에 대한 대조 작업이 11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5.18 조사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확인된 한 명과 유력한 두 개의 신원이 확인되면 국감 이전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정행불자가 78명, 그리고 불인정행불 신고자가 150여 명인데요. 불인정행불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중이고, 이들 가족의 DNA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확인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확인된 행불자들의 5.18 당시 행적을 최대한 조사해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번 5.18 행불자의 첫 유골 확인은 5.18의 진실을 찾는 또 하나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